국민 MC 유재석과 조세호가 MC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TVN 수요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이 시청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. 심지어 5회를 맞은 어제, 26일, 방송은 시청률이 1%대로 처음 하락했다.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, TVN, 유키즈 온 더 블럭은 지난 8월 29일 첫 방송 시청률, 유료가입 2.8%로 시작한 이후 시청률 3%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줄곧 시청률 2%대에 머물다가 이날 5회 방송에서 급기야 시청률 1.4%를 기록하면서 1%대로 하락했다. 심지어 이날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한 40대 시청률은 0.9%에 머물렀다. 유키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길거리에서 각양각색의 시민들을 만나 키즈왕을 찾는 길거리 키즈쇼이다.